안녕하세요. 쇼 음악 중심 스페셜 MC를 맡은 김현주, 하라의 승현. 네, 안녕하세요. 하라입니다. 네, 진짜 무대에서 설 때보다 진짜 MC 자리에 서니까 엄청 떨리네요. 저도 그런데요. 현중 씨는 전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요. 이곳에 오면 이상하게 고향에 온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쇼 음악 중심 MC 출신이잖아요. 아, 맞다. 그럼 저희한테 MC 잘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가르칠 입장은 아니지만, 일단 밝고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한 톤 높여서. 자, 가보실래요? 쇼, 쇼, 쇼 음악 중심? 네, 바로 그렇게요. 그럼 그 톤으로 오늘 준비된 무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음, 음. 자, 쇼 음악 중심. 아주 기대하는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류를 이끌어 나가는 막강한 두 팀이죠. WS 오금과 슈퍼 쇼니언. 와, 두 분 다 MC 자질이 충분한데요. 네. 어, 최신 트렌드 쇼 음악 중심. 스페셜 MC라면은 춤과 노래는 기본이겠죠? 그러면 하라 씨가 춤과 노래로 스페셜 무대를 크게 드릴까요? 하하하하. 네, 아주 터프한 곳에서 카리스마로 가득한 호미닛의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눈물이 나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준비 중인 다비치의 무대도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쇼 음악 중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설레임을 담은 목소리 박규경 씨가 부릅니다. 새 남자친구. 쌍둥이 띄어 윙크가 부르는 신나는 멜로디 속으로 고고고고. 울지 말고 웃어야죠. 쏘야의 써니 부릅니다. 웃으며 안녕. 어우, 더워. 아, 왜 이렇게 덥지? 네, 요즘 6월인데도 날씨가 벌써부터 기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더울수록 2월치월 방법으로 더 열심히 운동하면 몸에 더 좋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더위에는 쇼 음악 중심이 딱이겠네요. 신나는 음악을 듣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줄 무대를 만나볼까요? 네, 저절로 몸을 흔들게 만드는 마법 시클입니다. 매직!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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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무대를 압도하는 고유진 씨의 가창력이 돋보였던 플라아의 무대였습니다. 네, 승현 씨, 아라 씨. 저희가 오늘 이렇게 스페셜 MC를 선 만큼 어시청객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뭐 괜찮은 아이디어이? 오, 특별한 선물이라 제 생각에는 여심을 녹이는 현진 씨의 달콤한 노래 선물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될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를 보면 아파 기준이 너무 가까워 이제 내 손잡아 야, 여성 시청자분들 정말 쓰러지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쯤에서 쇼막 중심이 준비한 다음 음악 선물 들어보실까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아주 반가운 분들이죠? 네, 콜르테의 컴백 무대에 이어서 화대의 신흥 그룹 시스타와 파워보컬 거미씨까지 만나보시죠! 담배 랄랄라 담배 연기 여러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스모크 프리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 만나볼까요? 네, 다음 무대는 아주 섹시하고 시크하고 또 강렬한 분들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블랙 시크돌 앤블랙의 무대 만나보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까지 시작합니다! 왜이래 금발의 밴드는 중독성 강한 목소리 파워비가 들어왔습니다 파워비가 들어왔습니다 파워비가 들어왔습니다 파워비가 들어왔습니다 세차전에서 함께한 4미닛의 무대 정말 멋있었죠? 네, 4미닛 5분들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카리스마를 현중씨도 장난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카리스마 보여주세요 네, 잘은 못하지만 뭐 이런거요? 역시 현중씨를 따라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번 이분들도 인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무대에만 오르면 카리스마가 폭발하시죠? 네, 시앤블루의 무대 만나보시죠! 러브 네, 어떡해요 언니? 언니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순서래요 네, 오늘은 저희가 쇼음악중심의 스페셜 MC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괜찮았나요? 네, 다음주에는 쇼음악중심의 안주인이 유리씨, 티파이씨가 고라오신다고 하니깐요 다음주에도 본방사수는 꼭 필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무대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문제는 언제나 봐도 멋진 분들 슈퍼주니어와 아름다운 다섯남자 WS501 무대인데요 송지씨, 오늘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도 역시 열정을 폭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때 저희 카라도 더욱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물러갈까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음악중심 다음주에도 기대한 쇼쇼쇼 안녕